안녕하세요. 그래비티 댄서 유진, 요다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저희가 댄스 리퀘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네, 댄스 리퀘스트란 그래비티 홈댄스 프로그램 중 하나로요. 이렇게 온라인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음악에 저희가 안무를 짜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음악을 어떻게 보내주시냐면 그래비티 유튜브 채널 혹은 네이버 TV 채널에 댓글로 원하시는 음악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막갈라게 앞으로 안무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그래비티 채널 네이버 TV, 유튜브, 카카오티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까지 다 잊지 마시고 많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